김진표 국회의원 김진표 국회의원 김진표 국회의원 실제 전쟁이 나면 과연 대한민국 군대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참모들에게 털어놨다던 진심의 맥락은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것입니까? 장병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 없고 그저 전쟁 불사만이 군통수권자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헌법자 책무를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존재의의가 있는 것인데 이 정부는 정부가 존재할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던 당사자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집권한 것입니까? 국민은 이렇게 무시당하고 국격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100년 전 역사로 인해 일본이 사과하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인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더니 방송에 출연해서는 국가 간에 도청이 금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해서 친구가 친구를 감시하냐고 물었던 앵커의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발상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말하는 인류 국가로 만들기 위한 체인지댕킹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만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법주주의가 무너지며 민생경제가 추락하고 외교안보는 냉전시대로 회귀하더니 급기야 역사마저 퇴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뽑은 관리인에 불과한 고작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이 최소 30년 이상 방류한다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염려하는 국민들을 가리켜 싸워야 하는 세력이라면 겁박하고 윤석열 씨가 한 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한 말입니다.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자랑스러운 순국선의 독립운동 역사마저 왜곡하고 지우려는 반민족적인 행위마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메카시즘을 떠올리게 하는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대와 냉전시대로의 퇴행도 모자라 이제 일제강점기로까지 퇴행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대체 경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금 전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도가 없다고 당당히 말하던 출근길의 생각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경제 지표가 악화되며 곳곳에서 구멍이 나도 손놓고 있는 것입니까? 힘든 국민들을 어떻게든 갈라놓으려는 시도는 뭐 때문에 언제까지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까? 이권 카르텔을 협박하겠다며 헌법의 정신을 무시한 채 노조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 R&D 카르텔, 건설 카르텔들, 건설 카르텔 등 수많은 싸움과 분열을 만들어내고도 대장동 50억 클럽의 주역인 검찰, 법조, 언론 카르텔에는 침묵합니다.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더니 장모가 구속되고 천하미 교수되어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이 정부들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또 하나의 카르텔 처가 카르텔에 대하여는 왜 이런 방구도 없는 것입니까? 이렇듯 처참하게 퇴행하는 역사와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